이거 저 행복 마일리지. 이 부분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. 경색의 선행 대상은 조현. 자연스럽게 암마 시작. 상대방 도전자는 강수정 씨랑 지금 하고 계세요. 둘 다 짤 것 같은데?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나는 강수정 씨가 좋아. 아니 솔직히 해야 되는 사람이. 아무튼 지금 피로가 많이 풀리셨으니까. 이거 좀 결제 좀 해주셔야 돼요. 도장 한번 찍어보죠. 감사합니다. 서경석 첫 번째 선행 도장 획득. 정확하게 들어갔다. 왜 이런 사람이야.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경석. 여기는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? 단골 식당에 있어요. 단골 식당에 왔는데. 네, 저 정석입니다. 여기. 례물이야? 홍삼치? 례물이야 례물. 그거를 추워하고 뭐 달라고요? 1,2,3. 핫핀한 례물이라고 볼게요. 다 타고, 싱수하실 때 베시지. 네. 제가 다른 거 바란면 없어요. 네, 네. 일단 좀 보시고. 이렇게 가는 경우입니다. 서빙을 좀 도와드리게. 식당 일에 나선 경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생뚱 맞으시죠? 자, 라면 나왔습니다. 경석 씨는 모래도 정말 열심히 하네요. 네, 맛있겠습니다. 조금 늦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기세요. 드실까요? 모양이 안 좋은데 이거 좀. 서로 대충이 맞아야 되니까. 국물에 찍었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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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국물에. 맛있었어요. 네. 우리 저 손님들이 아무런 바람 없이 저한테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디저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이거 식사 끝나시고 디저트로 드세요. 결국 김밥 두 개와 사탕 네 개를 물물교환했네요. 아이고, 난 잘해. 이제 본격적인 식사 시간인데. 그러면 반만 먹겠어요? 아니요. 반만. 밥 맞죠? 네. 우리 매니저 식사 안 했으니까 이거를. 식당 일하고 홍상진의 잡 선사하고 한 끼 해결. 아, 어우, 맞아. 안 했지? 아니요. 으까봐. 자. 너무 자고 싶어.